아 아까 저 이제 다음 노래 저희들이 불러 드릴 노래가 친정 어머니의 애창곡 이라고 홍시 홍시를 꼭 좀 불러 그거 아니까요 아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까 우리 아니까 하는거에요 모르며 제가 되게 죄송한데요 모드에 근데 친정어머니 얘기 나왔더니 3345번님은 저희 친정아버지 애창곡 용두사례를 지난번에 했었죠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다 나오는데 지난번에 받았다가 못한 방주현씨 노래도 있는데 오늘 시간이 또 부족하네요 아 잠주셋가방 잠주셋가방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 홍시까지 하고 나면 아이 그래도 홍시는 들어야 되니까 좋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애창곡 6956번님께 띄워드립니다 나훈아 홍시 아 아멘 아멘 목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시장 가듯이 첫 가슴을 내주던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이어면 눈 맞을 새라 피가 오면 피 맞을 새라 험한 세상 넘어질 새라 사람 땜에 울먹일 새라 그리워친다 복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네 찢어 생각이 난다 복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hop cost 안 먹어서 약해질 사람 힘든 세상 뒤져칠 사람 사람 땜에 아파하지 사람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울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빈도네 울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는 울엄마가 그리워진다 울엄마가 생각이 난다 울엄마가 보고파진다 울엄마가 그리워진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할랍니다 여러분들의 감상을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